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포항시가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및 인재육성에 협력합니다. 지난 3일 두 기관은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상호협력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합니다. 포항시는 3일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실현과 지방자치행정에 헌신할 우수인재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포항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포항시 공무원의 전문성 증진, 인적 네트워크 상호 활용, 인프라 공동 이용 등입니다. 이에 포항시민과 포항시 공무원은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운영하는 3년제 온라인 교육중심 단과대학 유스티노 자유대학에 입학해 취창원 및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산학협력 장학금도 지원받게 됩니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이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적 역사인물이죠. 석곡 이규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재조명하는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지난 5일 포항시는 석곡기념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힘차게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5일 포항시는 석곡기념관 건립 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석곡기념관은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53억 5천만 원입니다. 기념관은 전시실과 상영관, 휴게 라운지 등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기념관 건립으로 포항 출신의 역사인물 석곡 이규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시는 기념관이 포항의 특별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아 관광문화 요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의회가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시의회는 긴급임시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항과 포스코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3일 긴급임시회를 개최해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및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가 공동 합의한 포스코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이전,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의 상호협의추진 합의서 내용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포항과 포스코의 상호실뢰구축 및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습니다. 특위위원장에는 김일만 의원, 부위원장에는 양윤재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스코 홀딩스 소재지 포항 이전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포스코 홀딩스의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와 미래지역발전 방안 마련, 포스코 홀딩스가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와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포항이 가진 해양자원 등 강점과 함께 MZ세대가 주목하는 포항만의 매력 요소를 소개했습니다. 포항시는 3일 지역쌀 소비 촉진을 위해 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주먹밥 등을 나눠주는 밥이 다비다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함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포항쌀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지역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예정입니다. 4일 포항시는 새로운 국제정세와 환동해 신성장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0회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조 강연 및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토론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포항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제7회 월포 락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많은 피서객들이 열정과 낭만이 가득한 락공연을 즐겼습니다. 아울러 축제는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올해 포항 스틸아트 공방 12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12기 강좌는 4개월 과정으로 생활소품 및 주얼리 금속공예, 창업반 등 총 9개 강좌로 구성되는데요. 각 강좌당 10명씩 선착순으로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신청을 원하신다면 포항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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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